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층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합시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복음의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빌리포스를 기뻄의 서신이라고 별칭이 붙어있을 정도로 빌리포스에서는 기뻄의 삶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쁘다 할 때는 내가 무슨 하는 일들이 좀 술술 잘 풀리고 내게 큰 유익이 될 때 참 기분 좋다 기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바울의 기쁨은 오직 한 가지에만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 복음 전파였어요.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에 진전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하면 설령 내가 죽음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차원이 다르죠. 이게 구원받은 자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기뻄이라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8절에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만 전파된다고 하면 나를 무시해도 괜찮고 나를 질투해도 괜찮고 복음만 전파된다고 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20절로 2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경하게 되려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면 자신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다. 복음만이 자신의 삶의 참 소망이다. 그런 고백을 바울은 빌리포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매주 빌리포스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복음만이 내 삶의 기뻄이고 복음만이 내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내가 최고 기뻄이요. 이런 분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게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많아도 전혀 세상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보고 원망할 거 없어요.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었구나. 정말 매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복음만이 내 삶의 기뻄이 되고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게 하야 조사사 복음만이 드러나게 하야 조사사 이런 고백을 한번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게 하야 조사사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놀라운 응답이 와요. 세상 것은 다 서론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서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있다 없이 서론 안개 같은 것 그거 하나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단준 알고 그런 것은 다 서론적 기뻄이에요. 우리는 그런 서론적 기뻄을 보고 사는 신분이 아니라 영원한 기뻄 아멘 영원한 기뻄 이것을 여러분 영혼 속에 샘솟듯이 나오는 이 기뻄을 맛보아야 돼요. 우리 영경보선 성도들 이런 기뻄에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죠. 인생은 만남이다. 대중가요 속에서도 보면 중에도 보면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지역 민족 세계보호마 237나라 보호마를 위해서 만남을 주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우리는 필연적 만남이에요. 우연이란 말이 없어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나해 주셨다. 하나님의 시간별 속에는 우연히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도 존귀한 만남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존귀한 만남의 축복. 자신이 최고 가치이자 삶의 원동력인 보금전파에 함께한 두 동력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두 동력자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 디모데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라고 하는 두 제자의 이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많이 들어봤겠지만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두 동력자는 출신이 다릅니다. 그야말로 전혀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영적 배경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달리 에바브로 디도는 불신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복음 받고 변화가 된 인물이에요. 에바브로 디도 이름 안에 출신 배경이 벌써 다 들어있어요. 이 이름은 미의 신인 앞으로 티테라고 하는 이 여신의 우상문화 속에 있는 영향을 받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평신도입니다. 이렇게 배경이 다른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였지만 복음 운동에서는 각자 위치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평생을 같이 그렇게 동력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원교회는 교육자가 있습니다. 중기자도 있습니다. 평신도도 있습니다. 여기 랩런트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직분이 있어요. 서로 다른 현장에 있어요. 다 직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음 운동에 꼭 필요한 존재다. 아멘 각자 주어진 현장에 있어요. 각자 다 사역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특징이 구원받은 증거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몸 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주세요. 그 직분을 통해서 구원에 감격해서 구원에 은혜에 감사해서 직분 따라 수거하는 것이 청직이들이에요. 오늘 청직이 이 명단을 여러분을 헌신하라고 자원하라고 다 나누어 줬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헌신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못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가 힘있게 이 사회가 할 수 있도록 보이는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각자 주신 현장 따라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티도처럼 그렇게 보금적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헌신이 영적 플랫폼이 되어서 참으로 많은 보금의 독립자들과 함께 그 이스토의 제자의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성도를 다 되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보금을 위해 수관 디모데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의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리뽀 교회에 파송하려는 교획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빌리뽀 교회에 전하게 하므로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들의 영적 성장을 돕도록 하는 것이 1차적 목표였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빌리뽀 교회 상황을 제대로 서로 알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빌리뽀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서로 그렇게 분정하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바울을 좀 기쁘게 해달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왜 디모데를 선택했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이 디모데가 자신의 뜻을 같이한 동력자다 라고 강조했어요. 바울의 동력자 대단하죠.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과 동력했다. 동력한다 이 말에 뜻을 같이했다 그랬듯이 뜻을 같이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게 동력의 의미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여기 사역의 성표가 직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이라도 뜻이 맞지 않으면 뜻이 안 맞으면 주의 일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열정은 도리어 보금 전파에 방해가 돼요. 그냥 자기밖에 몰라. 자기 말이 그냥 다야.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인원하면서 서로 같이 존경하면서 서로 그렇게 포럼하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내 주장 내 생각 끝이야.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강단 말씀 중요합니다. 강단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가 될 때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사단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단의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사단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속 상처 주고 이간을 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끔 계속 분리를 시킵니다. 사단 주택계와 분리의 분리 남북을 분리시키고 여자를 분리시키고 한민족을 분리시키고 한 가정을 분리시키고 친한 사이에 분리시키고 동력안에 분리시켜서 일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부,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그러는데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 받지 못하게 교회 못 나가게 그런데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해요. 은혜 받아서 은혜 유지하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다 잊어버리게 다 잊어버리게 말씀 하나도 없도록 그래서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종교생활해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니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기도하나 안 하나 차이가 없어요. 전혀 본인이 못 느끼니까 이게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하는 짓이 사단이 공격해요. 느끼십니까? 느껴야 돼요. 귀신이 활동합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중요한 것은 하나도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또 성령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존재해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눈에 보입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맘맞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속고 있다고 보이는 것 가지고 중리, 산이 보이는 것 가지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데서 다 나타난 증거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몰라요. 구원 받은 여러분들은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단이 공격한다면 영적 세계가 있다고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에서 결정나고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싸워야 되느냐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부자간에 싸우지 마세요. 그거 다 사단 속임수예요. 실제 싸움이 뭐냐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요.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사단과 싸우세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추진하려고 하면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두고 쓰고 보험에 신발 신고 질혈이를 떼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의의 검으로 싸워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괴단이면서도 불신자보다 못해요? 왜 괴단이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데 해결 안 돼요? 왜 해결 안 되냐고요? 맨날 기도하는 게 돈 돈 돈 돈 맨날 기도하는 게 그냥 세상지인 건 불신자들 똑같아. 종교생활 불교나 천지교나 기독교 똑같아.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괴답게 말 못하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뭐 차이가 없어. 교회 다녀. 니나 안 다녀. 내나. 그러니까 변화가 안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못하니까 늘 그렇게 어렵게 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말하는 이 수위 높은 말을 단 한 단어도 이해 안 돼요. 가슴이 안 부딪혀요.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은 병 고춤 받아라. 축구 받아 돈 부자 내라. 행통하게 내라. 그런 것만 들으려고 해요. 영적인 건 하나도 못해요. 바울이 기뻐한다. 전혀 그렇겠지 뭐. 내 기쁨은 다른데 있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는 체질 되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그대로 여러분은 체험해 봐야 돼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주를 찔러 쪼개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알고 말씀만 못 받도록 영화를 한 푸로 봐도 적어도 한 주간은 기억하는데 적어도 몇 달은 기억하는데 어쩌면 평생도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듣고 하나도 기억 못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말씀 기억해 보면 성취가 되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면 응답 되니까 못 말리는 사람 되니까 하나도 없게 만드는 아무 힘 없는 사람 만드는 말하는 것 보면 꼭 불신자하고 똑같아. 관심의 불신자하고 똑같아. 그럼 교회 다녀. 안 나는 것보다 낫지만 변화는 없어요. 전혀 말씀으로 변하시겠는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자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삶의 모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일꾼이오.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다.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수고한다 말은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수고한다 말은 둘러스라는 헬란 말이에요. 종이나 노예를 말할 때 하는 단어예요. 종, 노예. 둘러스 한마디로 복음의 노예된 삶을 살았다. 복음의 노예. 다시 말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 뿔이 체질화되어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되게 하는 그런 생명근 헌신을 했다. 그런데 잘 봐야 할 것이요. 결코 자기 희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최고로 가치 있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실제로는 최고로 종기하게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보세요. 2000년 동안 이 디모데 2000년 동안 디모데 디모데 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2000년 동안 디모데 디모데 다니엘서 12장 3재로 보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하늘의 빛으로 별처럼 영혼의 빛으로 이게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요. 독립운동 하다가 안중근 의사가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 지금까지. 아니 우리나라가 존재할 때까지 안중근 유관순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바쳤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별처럼 그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이 그 수고입니까? 영광스럽고 종기 있는 최고의 가치지요. 여러분은 무슨 가치를 가지고 무슨 가치함 가지고 살아갑니까? 뭘 남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빌리포 교회를 위해서 사회역제를 파수사회자를 파수용할 계획을 세우고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바울이 기무대하면 보내겠다 아니고 누굴 보내지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답 물어봤는데 전부다 그들은 노했어요. 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뒷무대는 달랐어요. 바울이 말한 즉시 제가 이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즉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 우리 예원교회는 교인 공동체 아니에요. 예원교회는 제자 공동체예요. 제자들만 오는 교회 교회는 왔다가 떠납니다. 재미없어서 자기 유익이 안되니까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니까 훈련받아요. 메시지가 있어요. 제자들의 특징은 메시지가 있어요. 교인은 메시지가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으라 그랬지 교인삼으라 말 안했어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딱 교인밖에 없어요. 제자가 없어요. 이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자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것도 절대 제자 이 디모데가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였느냐 디모데는 바울의 말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중한 겁니다. 왜냐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을 시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복음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야 이것구나 이분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울과 동행했어요. 바울의 사익을 보면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야 이분은 정말 복음 증가는 전도자구나 사익을 통해서 바울의 중심을 느꼈어요. 은혜를 받아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저없이 바울 요청에 아멘 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해 볼게요. 그런 불신앙적인 말 안 했어요. 아멘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라는 영적인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만큼 복된 일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여러분 단임 목사나 기관 목사나 주의 종들이 있어요. 주의 종들이 아 그 장노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아 그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지요. 그렇게 되면 주의 종이 인정하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멘 우리 청년들 대하시는데 담당 목사가 여러분에게 지시를 하면 사람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다. 질문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 판단은 없어. 하나님이 절대 주고 믿고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복음물 위해서 수고한 자. 정말 수고한 자.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직봉을 주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말합니까 여러분. 네 장노해라 네 집사해라 네 회장해라 네 부장해라 그럽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직봉을 주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직봉을 주셨으니까 누가 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맡은 직봉을 목사님이 준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직봉을 주셨다. 그 직봉을 맡은 직봉이 축복의 통로거든요. 직봉이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진 거거든요. 맡겨준 직봉에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했다. 이거는 그냥 후손들까지 그냥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 정말 복음을 해서 수고한 자구나. 인정받으시 바랍니다. 교육자에게 인정받아야 돼. 담당 교육자들이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영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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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성도들 디모드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 크리스토 일꾼된 참 크리스토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에바브로 디도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의 사자로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한 명의 복음의 동력자를 소개하는데 에바브로 디도 에바브로 디도는 빌리포 교회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된 사역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빌리포 교회에서 바울이 성교하고 전도하니까 성교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성교금을 전달하고 당신은 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저 바울 바울 옥중 생활을 도우라 그것 때문에 파송받았어요. 옥중 생활 그러니까 빌리포에서 로마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1200km예요. 1200km면 여러분 요즘 같으면 비행기 한 두 시간이면 가지만 그 당시는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차도 없잖아요. 뭐로 다닙니까? 1200km를 거의 걸어야 돼요.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오감해서 바울을 도와줍니다. 바울을 위해서 은신합니다. 에바브로 원길 그것도 가서 그렇게 옥중 수발한다. 보통 결단은 아니지요. 바울이 보통 별로 알지도 않을 것까지 이름을 천거하겠어요? 성경이 나오겠냐고요. 에바브로 이런 에바브로 뒤도 같은 뒤무대 같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감동을 받았어요. 저 지방에 있는 다민족 지휘교회를 가는 목사님이 차가 2004년 행위라 15년 돼서 차가 덜덜 거려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걸 보다 보다 못해서 차를 새차를 빼가지고 차를 사주었다. 수천만짜리 차를 사주었다. 그런데 그 복을 사무실 담당 장문통에 들었어요. 이야 정말 감사하구나. 교회가 해야 될 거 교회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개인 돈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이 뭔 큰 돈이겠어요. 뭘 하는지 몰라도 어떤 누군지도 몰라 이름만 들었어요. 이야 이름도 빚도 없이 장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분 통해서 역사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서실 이 사역을 위해서 허진하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생활 사업 가정 하나님이 얼마나 갚아주겠어요. 성경대로 하면 금세 백배를 받고 그랬어요. 보금을 증거하는 전도자에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대접했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도 팔레스타인의 냉수 한 그릇은 대단한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보금 증거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에게 뭐라고 표현했냐. 자신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라고 말했어요. 지금 바울이 군인입니까? 성경대로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군사예요. 누구 군사냐.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아멘. 군인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군인은 싸움하는 게 군인이에요. 이 싸움. 전쟁. 그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군인이다. 영적 군사된 자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심부르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바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섬기는 자체가 영적 싸움 이라. 그냥 목숨 건 싸움 이에요. 신앙 생활을 영적 군사답게 해라. 그 말이에요.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 내 치미 따라 그러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지요. 주어진 사역에 생명 근헌신 했다. 번지점프 하시 온몸을 던지는 이 신앙 생활이 여기 응답이 와요. 여기에 하나님 정거를 주시 여기서 이제 작품이 나온다. 다들 기가 죽어가지고 그 소리가 없어져버렸어요. 복음 동력자다. 라는 정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영적 가족이 된 사람 형제여 함께 수고했다. 함께 영적 싸움으로 싸우는 자. 이 사람을 복음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에바브로 디도는요.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섬기다가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던지 오히려 자신이 죽을 배에 걸렸어요. 죽을 배에 걸렸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랬어요. 심각한 배에 걸렸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이 사실을 빌리뽀교의 성도들이 알아 한 거예요. 그 안 것을 에바브로 디도는 너무너무 아파 했어요. 내가 병 걸린 걸 빌리뽀교의 성도가 알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 관심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의 분위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서 아픔을 함께하고 정말로 서로서로 그렇게 위하는 이게 영적 가족이에요. 식이하고 질투하고 분정하고 그건 교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준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에바브로 디덕이 임해가지고 죽을 병에서 에바브로 디덕이 완치가 됐어요. 이런 에바브로 디덕을 바울이 빌리포 교회도 대돌로 보내면서 뭐라 말하느냐 그를 기뻄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빌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삼십절에 설명합니다. 삼십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일을 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러 함이니라 너희들이 하지 못한 일 이 에바브로 디덕이 목숨 걸고 나를 위해서 했다. 바울을 위해서 한 것이 주의 일에 목숨 걸었다. 주의 종을 위에서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하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 걸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형도 여러분 좀 보금 맛을 알고 신양성 하셨길 바랍니다. 왜 에바브로 디도가 디모데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허지했느냐 보금의 맛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인생 해답을 찾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에바브로 에바브로 디도가 생명 근 허신 보금의 주는 참축복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의 일을 시간들여 물질들여 삶을 들여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가치를 모르고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주차장에서 어떻게 주방에서 크락 크락 냄새나고 어른들 합니까? 계속 수년 동안 그것도 보금의 가치를 아니 한성도의 가치를 아니 교회 부흥의 이유를 아니 예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생명 거는 겁니다. 아멘 생명 그런 거에 계산은 없어요. 지속적으로 보험사고를 위해서 전전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흔히 평신도 성교 세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 성교 풀타임 사역자보다도 평신도 사역 평신도 불신자를 훨씬 많이 만나고 그래서 훨씬 평신도 들이 활성화된 사역을 할 수 있다. 사도 사도행전을 봐도 평신도 훨씬 많아요. 사도 12명하고 바울 유엔은 다 평신도 이예요. 그들이 다 사역이 있습니다. 평신도 들이 전동 이예요. 여러분이 훨씬 전도하기에 좋다고 좋다고 그래서 지금 알류 제가 종양을 했는 미국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알류를 분교를 내서 지금 전 엘리트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미국에도 의사들 포함해서 미국의 의사들 대단하잖아요. 의사 포함해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알류를 들어와서 신학 배우고 있습니다. 신학을 좀 알아야 전도를 하지. 그래가지고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 여기도 우리 여운교의 중심으로 알류를 지금 해서 알류 참석 지금 어제도 유목사님 회의했어요. 이만두일 서울교회에서도 장로님들 다 알류를 우리 교회 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원하세요. 그래서 훈련 받아서 평신도가 신학 공부 제대로 해서 현장에서 지역사령을 해야 됩니다. 보금증과는 이런 전략을 지금 가지고 진행되어 모든 전도 전략 메시지 다 지금 주고 있잖아요. 마음껏 살해갈 수 있도록 지금 전부 다 시스템을 갖춰놨잖아요. 마음껏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움직이면 돼요. 움직이면 움직여야 돼요. 액티브하게 움직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영적 아웃소싱을 해야 돼요. 에바브로디도 처럼 항상 예수 생명을 총 많이 누리면서 풍성한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구사된 자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애플사 아이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스티프 잡스죠. 스티프 잡스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애플사를 세워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인물이잖아요. 캐주얼 차례를 나와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그 존재 자체가 그야말로 최고의 마케팅이었어요. 그런데 애플사의 성장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었어요. 애플의 모든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만든 최고 디자인은 조나단 아이브라고 있습니다. 조나단 아이브 이거는 스티프 잡스는 다 알지만 조나단 아이브 는 IT 업계 종사하는 사람 이완 는 몰라요. 모르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조나단 아이브 역할이 엄청났어요. 아이폰 아이패드 그야말로 혁신적인 간결함의 대명사 조나단 아이브 이예요. 그러니까 이 애플에 관련된 모든 제품 디자인을 그 손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스티프 잡스가 전면에 나와서 활동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 아이브 는 뒷면에서 그래서 이 잡스가 죽으면서 한 유언입니다. 조나단 아이브 가 하는 모든 일이 대해서는 절대로 간섭하지 마라. 애플 사 성장의 숨은 주역 아이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운 교회가 세계 교회 모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좋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 하고 있습니다. 영직인 삶에 있어서도 이런 동력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운 교회하면 여러분 이름이 쫙 나올 정도 그러한 보금적 동력자 중요하지요. 우리 여운 교회가 지역 민족 세계 237 나라 보금화를 위해서 참으로 전세계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운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 없이 주여 나의 삶이 디모데가 되기야 주옵사사 에바브로 디도가 되기야 주옵사사 보금과 함께 수고한 자여 보금과 함께 구사된 자의 생명 보금의 동력자가 되기야 주옵사사 그래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운계 모든 성도들 세상에 서로 내미어서 뭘 먹을까 뭘 입가 어떻게 살까 부신자들처럼 종교인들처럼 전정 건강하면서 평생을 고생하지 말고 그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고 예수가 그의 심을 누리면서 전가하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건 군사요 복음의 귀한 동력자들로 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